자, 보시면 이번 시간은 교재 296페이지 가등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등기는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을 준비하셔야 되는 파트인데 먼저 23번 보십시오. 가등기에 대해서는 전체 일반론 문제인데 가등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가등기 먼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하는 게 민법의 기초용어를 묻는 주제로 이건 출제합니다. 가등기는 권리 변동 청구권을 순위 보존하는 겁니다. 이건 등기법의 얘기가 아닙니다. 민법의 기초 문제를 가등기해서 물을 때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분하는 주제. 자, 그럼 갈게요. 이 권리 변동 청구권은 장래 확정적 청구권이건 불확정적 청구권이건 다 가등기로 순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등기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권리 기억하셔야죠. 등기보상 9가지 권리 순위 보전한다면 유치권이라는 거 이런 거 가등기 안 되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청구권인데 청구권이 존재해야 그 변동을 순위 보전할 수가 있죠. 그럼 따라서 보존등기라는 거, 그 다음에 처분 제한등기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로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로 발생하는 이 청구권은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순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물건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가등기로 순위 보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배타적 청구권이니까. 그 다음에 요건 충족했으면 여기에 민법 총칙에 정해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관은 정지 조건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기라는 거 붙일 수가 있죠. 그럼 따라서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권리 변동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제 조건이라는 거 붙일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건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이고. 이런 게 가등기에서 무조건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민법 기초 주제로 출제되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민법 기초 주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될 시험의 전제 요건이다 생각하시고 이쪽은 보셔야 될 거고. 이쪽 얘기는. 등기법 얘기 쪽으로 나오면 이쪽으로 갑니다. 가등기 요요건 충족하면은 요기와 관련해서 가등기 요건과 관련한 등기 애교들. 가등기는 권리변동 청구권이니까 그 청구권은 이중으로 청구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중 가등기 중복 가등기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로 순위보전한 그 청구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가등기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이전시켜주는 거. 가등기에 대해서 처분 제한 거는 거. 이거 다 가능하지. 가등기를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 제한할 때는 다 뭐로 하도록 돼야 돼요? 부기로 하도록 돼 있죠. 단,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처분 제한 중에 안 되는 처분 제한 하나.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충족하면 요건과 관련된 게 민법의 기초지식 물어보는 가등기에서 가장 쉽게 날 경우 출제하는 주제들이 이런 주제들이고 본격적인 주제로 시험을 출제하면 신청하면 공동신청,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인데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하지 않으려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잖아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한 경우 단독신청.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해서 단독신청. 그건 뭐 시험에 반드시 뭐 출제하는 시험은. 자,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첨부정보는 뭐 여러분들 따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신청에 들어가면은 가등기에서, 가등기 자체 하면 가등기 효력하셔야죠. 가등기 효력은, 자, 실체법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없다. 그럼 물건변동 효력이라든지 추적력이라든지 이런 법적 효력이 가등기에 대해서는 없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갑니다. 가등기 해놨다가, 자, 요거 말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수 등기에서도 지문을 많이 봤을 텐데 가등기 해놨다가 말수할 때, 말수 등기하는 건 단독으로 말수하는 사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약방의 감초입니다. 가등기를 말수하는 거 공동말수가 원칙인데 언제 단독으로 말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지 이거 지문 물어보는 거 반드시 출제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명인이 말수하면 단독말수할 수 있음.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말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독말수하는 사유 지문 잘나니까 이것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등기로 가면 됩니다. 본등기 쪽에 이제 시험 문제, 무궁무진한데 자, 이제 기초는 뭐 본등기 신청할 때 묻겠지 뭐. 신청할 때 의무자하고 권리자 구분하는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의무자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본등기 할 수 있다. 상속등기 생략하고 직접 본등기 할 수 있다. 생략하고 그걸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본등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의무자 또 시험 문제 내지는 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소유자가 제3자 앞으로 넘어가 있는 때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 오고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 오고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 오고 자, 이제 뭐 꼭 나는 것들. 그 다음에 본등기 이제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있고 본등기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니까 순위가 소급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러면 효력은 물건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등기 자체로만으로써는 물건변동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본등기 하면 물건변동 효력을 일으키는데 물건변동 효력은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소급하지 아니하고 본등기 때 물건변동 효력을 일으킵니다. 그럼 따라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갖다가 누가 말수하도록 되느냐. 등기관이 직권말수. 그럼 당연히 또 이걸 사례로 낼 테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면 직권말수하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면 직권말수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양립할 수 없어서 직권말수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말수 못하는 것, 변별력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가등기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모든 주제가 다시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이상을 반드시 출제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대입해나가기 23번 이렇게 나오면 껌이라는 거죠. 가등기 안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주제로 나이기 때문에 이제 장례 27회 같이 이렇게 내면 껌 같은 주제로 가등기를 맞추시면 될 겁니다. 자 갑니다. 가등기 오른 거. 1번 정지조건 붙었다. 1번 정지조건 붙었잖아요. 그럼 가등기 칠 수. 이따로 가야 돼? 없다로 가야 돼? 이따로 가야지.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걸랑 그럼 청구권이 장례 생길 거기 때문에 정지조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이따로 가야 되는데 없다로 갔으니까 틀렸잖아. 2번 법원에 가처분 명령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죠. 법원에 가처분 명령 떨어지면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인데 가처분 명령 100번이 촉탁한다 했으니까 틀렸지. 가처분 명령 정본을 전부하여 가등기 권자가 단독 신청해야겠지요. 2번도 X. 3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적으라는 거.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등기 신청정보에 적으라는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매매계약하고 가등기 신청하면 신청정보에 뭐 적으라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신청정보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가등기 하고자 한다면 신청정보에 뭐 적으라는 거야? 임차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저당 설정 예약을 하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 그걸 신청정보에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라는 게 무슨 용어인지 아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지상권 설정 청구권, 지상권 이전 청구권 그걸 갖다가 보존받고자 하는 청구권이 무엇인지를 신청정보에 꼭 적으라는 거예요. X.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경우 가등기 의무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X.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떨어져야 단독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은 법원에 가서 한단 말이야. 어느 법원에 가서 한단 말이냐면 의무제는 소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X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5번 정답. 자, 만납 읽어보죠.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에 오타다. 이는이 아니라 쌍시옷 붙여야겠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밑줄 취셔야죠.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뒤에 단독 나왔다. 그리고 가등기 말소 키워드 나왔다. 자, 그럼 이거. 가등기 말소, 단독 말소 사유 두 가지 신문에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누가 말소하면 단독 말소? 가등기 명인이 말소하면 단독 말소.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나 가등기 의무제가 누구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 말소할 수 있음. 5번 정답. 자, 그 다음에 24번. 이거 해보죠. 가등기 오른 거, 이번에는 동그라미, 기억. 가등기의 거, 본등기 하면 나왔습니다. 본등기 순위는. 어, 나왔네. 밑줄은 이거요. 본등기 순위를 물을지, 효력을 물을지를 준비하셔야죠. 순위는 뭐 한다고 했다? 소급. 그러면 소급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로 가등기 순위에 의아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 니은.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보존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일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엑스. 이 기초용어문네. 권리 변동 청구권이 장래 불확정적 청구권이건 확정 청구권이건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로 수준이 보존할 수 있다는데 확정 청구권은 순위 보존 못해 했으니까 니은. 엑스. 디귿. 가등기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 생략하고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오 하셔야죠. 요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본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본등기 신청. 니을. 가등기 후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디귿번은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니을번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럼 똑같지 뭐.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고 생략하고 생략하고 권리자에게 직접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디귿 니을 묶으면 되겠네. 디귿 니을을 걸어서 본등기한테 이거 시험 나는 거잖아요. 의무자가 사망했으면 의무자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본등기 생략하고 생략하고 직접 권리자의 본등기죠. 거꾸로 권리자가 사망했으면 권리자 상속인 앞으로 직접 본등기 할 수 있다. 그걸 갖다 일컬어서 뭐라 본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본등기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디귿 번 니을 번을. 자 그럼 디귿 번 니을 번 다 둘 다. 오. 미음. 판례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에 대상이 되는 물건적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나왔네. 가등기 상의 권리 이거 이전할 수 있음 없음. 있음. 무슨 등기로? 부기. 오. 비음. 판례는 소유권 보존 나왔다. 보존등기는 왜 가등기 못함?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니까. 보존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다 돼야 되는데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5번. 가등기 밑줄 오른 거. 이번에는 O 하셔야죠. O를 정답 찾아보래요. 자 1.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법원에 촉탁 나왔다. 끝났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앞에 밑줄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처분 명령 서들고 단독으로 가등기 권자가 신청해야 가등기 할 수 있지. 가처분 명령 내린 법원에서 촉탁해 주지를 않습니다. 1번 X.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 가로로 돼야죠.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자 이거 묻는 거죠? 지금 2번 질문은. 그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면 직권말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면 직권말소 할 수 없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가로치라 했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본등기 하면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 양립할 수 없는 가압류.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잖아. 왜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뭐로 하도록 돼 있어요? 부기등기로. 그럼 본등기 하면 그 본등기 순위와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할 수 있다로 가야 돼? 없다로 가야 돼요? 없다로 가야죠.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직권말소 한 달 했으니까 X. 3번. 에이 확정 또 나왔다. 빨리 확정 차지해야죠. 권리변동청구권은 확정적 청구권, 불확정적 청구권.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 순위 보전할 수 있다는데 없다랬으니까. 일단 3번도 X. 4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 또 나왔다. 끝에 가등기 말소 밑줄 쳐야지. 또 나오네요. 징그럽게 나오네요. 가등기 단독말소 두 가지. 마무리 해볼게요. 누가 말소하면 단독말소. 가등기 명인이 말소하면 단독말소. 두 번째. 등기 의무자나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구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말소 할 수 있음. 4번. 정답. 5번. 왜 틀렸나 확인.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지상권 설정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 설정 등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보세요. 그 저당 설정 등기는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면 지권 말소 저당 설정 등기를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면 지권 말소 할 수 없음. 지상권과 저당권은 한 토지에 같이 존재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럼 당연히 양립할 수 있는 등기 없는 등기. 양립할 수 있는 등기니까 지권 말소 할 수 없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5번. X. 됐고요. 그 다음에 27번 볼까요? 쉽게 낸 것도. 단답으로 낸 거. 값 소유 부동산에 을 소유권 이전 창업권 가등기 때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이 가등기했다는 본등기할 때 절차. 이거 얘기하는 거지. 본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변별하는 사례문제, 기출문제. 제일 쉽게 냈던 패턴의 형태입니다. 땅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을은 본등기를 바뀐 현 소유자, 병에게 본등기를 요구.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본등기를 요구. 갑에게 본등기 요구해야지 현 소유자, 병에게 절대 본등기 요구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을의 본등기 할 때는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맞죠?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요구하고 갑을 상대로 본등기 요구하는 후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소유권 인정등기 된 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니까?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해당하니까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에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됐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0번도 해보자. 지문이 들어오나? 지문이 거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가등기, 매출, 오른 것만 묶은 거에서 물음표 끝에 5 하셔야죠. 기억 가등기 된 권리 중에 일부 지문 나왔어. 나 준비됐어. 자, 지분에 진짜 동그라미 쳐야죠. 지가유. 잘하셨어요. 지가유. 그러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지가유라니까 자기 지분만 본등기, 전원 지분 본등기.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전원 지분 나오면 본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문장은 5 이렇게 가셔야죠. 기억 5. 니은. 부동산 임차권 변동 청구권. 나왔네. 이거죠. 이거 이거요. 임차권은 권리 변동 그 다음에 청구권. 1, 2, 3니까 가등기로 순위보전할 수 있다. 5. D, 가등기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대요. 이전등기, 가등기 권리. 이거 나왔다. 가등기 권리 이전할 수가 있음. 가등기 권리 이전할 때는 뭐로? 부기. 그럼 D, 번 X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인 지역에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 필요 없다? X.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는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외약할 때도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일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가등기 할 때도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 허가 받는 거지 나중에 본등기 할 때 허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X. 그러면은 O에 해당하는 거.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자, 됐고요. 가등기 또 지문. 확인사사 할 체내에서 하나 더 해볼까요? 33번. 가등기 밑줄. 오른 거. 고른 거니까 물음표 끝에. O. 기호 만들어놓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 기역. 매매의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창구권이 확정 나왔다. 확정 나왔다. 이게 또 나오네. 확정 청구권이건 불확정적 청구권 상관없이 가등기 할 수 있다. 긍정문으로 가야 O가 되는 거야. 긍정문으로 끝에 할 수 있다야 했으니까 O 이렇게 하시니까. 지문이 보여야 돼. 나왔다. 여기 있잖아요. 청구권은 이 권리변동 청구권에서 이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만? 특정인에게만 요구하는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 배타적으로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걸 물건적 청구권. 가등기는 순위보존하는 거라면 채권적 청구권만 순위보존하는 거지. 물건적 청구권은 배타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순위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니은 번 X 하셔야지. 물건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 할 수 없다. 부정문으로 가야 O가 되는데 이따 했으니까 X가 되잖아요. 아 이제 디귿 번 징그럽게 보이기 시작할까요? 좀 그만 좀 하지. 계속 이제 똑같은 패턴 가자. 디귿 번 눈으로 보시고 나 이제 판단해 보세요. 이거 또 나오잖아. 가등기 권리 이전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전할 때는 뭐로? 부기로.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 요거만 되면 돼. 디귿 번. 오! 니을 번. 진짜 보일 테지 이제. 갑이 을 소유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후 을이 땅을 병에게 팔았대. 그러면 갑은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할 때 병에게 본등기 요구. X죠? 누구에게 본등기 요구? 을에게 본등기 요구해야 되잖아. 제3취득자 병이 절대 아니고 누구야? 을 이렇게 돼야겠죠. X 미흡. 지상권 설정 청구권 나왔어요. 소유권 변동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웨이 권리 변동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웨이 권리 변동 청구권이니까 가등기를 갑구해 을구해. 을구해야 한다. 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오 기호 증거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 자 됐고요. 34번 작년 작년기 출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름 더 쉬워. 이렇게 사례로 나면 A건물에 대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3월 4일에 하였다. 가등기 밑줄 3월 4일 밑줄 갑이 위 가등기 얘기해 10월 18일 소유권 이전 변동기를 한 경우 그럼 10월 18일 변동기 한 날짜는 절대 밑줄 치면 안 돼. 변동기를 했다만 밑줄 치면 돼. 변동기를 한 경우 밑줄 치면 돼.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만 냅둔 게 아니라 변동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A건물의 다음 등기 중 직권말소 밑줄 치시면 되죠. 그럼 지금 이거 차지하는 거지. 가등기 권자가 자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변동기를 해야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의하지요. 그러면은 자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등기 차지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가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등기는 뭐가 직권말소 한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직권말소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4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못 건든다는 거죠. 자 이제 가보죠. 기억번 한번 지문 1번 지문 볼까? 양립할 수 있음 없음 기억번 있어요. 왜 양립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대항등 대항등 대항. 빨탱 동글동글 대항. 거기 들어보시고 자 주택임자권은 등기해야 대항력 생겨요.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생겨요. 그럼 문제 잠깐 1번 지문 보시면 등기는 했어. 언제 등기했어? 7월 4일. 그럼 우리 문제에서 뭐 밑줄줄 같죠? 날짜는? 가등기한 날짜 3월 4일이지요. 그럼 가등기한 날짜보다 임차권 등기는 언제 했어요? 후회했죠. 그런데 그 등기를 7월 4일날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 생겨요. 소급하여 대항력 생겨요. 언제까지 소급할까요? 그걸 알아야지. 3월 4일보다 전까지 소급하면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못하는 것이고 3월 4일 이후까지 소급한 3월 4일 이후로 소급된다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보증을 안 빼줘서 등기를 하면 7월 4일 등기했다. 그때부터 대항력 생기는 게 아니야. 소급해서 대항력 인정해 주죠? 언제까지로 소급해요? 까먹었구나. 인주 뭔 소리? 확정일자는 또 뭔 소리야? 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또 들으셔가지고 대우 받으라 그랬죠? 대우 받으라 그랬잖아요. 대는 우는요? 우선변제죠? 그러면 자 이거 먼저 대부터 받으려면 어떤 요건 충족하여 대를 받을 수가 있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잖아. 그러면 7월 4일부터 임차권 보증금 등기에는 7월 4일부터 대항력 생긴다는 거야? 아니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출제 의원이 지금 물은 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이라는 것은 가등기에는 3월 4일보다 먼저 전입 신고된 임차권이라는 걸 표현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등기는 7월 4일에 됐지만 전입 신고된 날짜가 언제보다 빠르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가등기에는 3월 4일보다 먼저 전입 신고돼 있는 세입자가 있걸랑? 그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가등기권자가 등기하면 그 주택 임차권은 직권말소 직권말소 못함. 못함으로 가는 거지. 왜? 전입 신고 날짜가 누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 네가 3월 4일 한 것보다 빨리 전입 신고돼 있는 임차권이기 때문에. 등기는 3월 4일 이후에 7월 달에 임차권 등기 있는 데서도 3월 4일보다 먼저 전입 신고돼 있는 임차권 이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양립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못함으로 가는 거죠. 주택 임차권 우선변제 받으려면 뭐 해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엉뚱한 얘기하네. 이렇게 가야지. 대항하려면 숫자 뭐와 뭐? 우선변제 받으려면 3번이 아니라니까 1번 엔드 2번 엔드 3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대항하려면 몇 번? 1번하고 2번. 우선변제 받으려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가압류 언제 잡혔나 보세요. 가등기 후에 문제에서 날짜 언제 보세요. 그러면 3월 4일 이후에 가압류에 이전 가압류에. 그 가압류권자가 본안 판결 받아서 경매 7월 1일 들어갔죠. 가등기 권자가 본다면 그 강제 경매가 멈추게. 중단되겠어요? 경매가 계속 진행되겠어요? 경매가 멈추는 게 직권말소고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게 직권말소하지 못한다. 경매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왜 멈춰? 직권말소하지. 경매 멈추죠? 왜 멈추냐면 가등기 권자보다 3월 4일보다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강제 경매가 중단된다는 것이죠? 뭐 하기 때문에? 직권말소해버리기 때문에. 가등기 권자 3월 4일보다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붙여버리면 가등기 권자 본등계도 계속 경매가 진행될 텐데 가등기 권자보다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붙인 거기 때문에 그 경매는 중단되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가등기 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근저당 잡혔어. 언제 잡혔는지 빨리 알자. 그럼 문제에서 가등기 권자 본등기 하면 순위가 언제로 돼요? 3월 4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립할 수 있는 근저당, 양립할 수 없는 근저당. 아니잖아. 2월 5일인데. 양립할 수 있는 근저당이니까 직권말소하지 못한다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 경매는 당연히 계속 경매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4번 가등기 상의 권리 밑줄. 5번 가등기 상의 권리 밑줄. 그래놓고 그거 두 개 묶고 갖고 4번 옆에. 부기 부기 이렇게 씁니다. 부기 부기. 그러면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에도 4번의 가처분과 5번의 가압류는 가등기에 뭐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등기하는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가압류 가처분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한다, 직권말소 못한다. 직권말소 못한다로 간다는 겁니다. 문제 패턴을 처음 풀어보셔서 그렇지 한 번 원리 이해하고 나면 이런 문제는 나중에 치아 난이도로 가요. 정말 쉬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패턴을 처음 익히셔서 그렇지. 오히려 이렇게 살해놔버리면 패턴 처음 익힐 때는 어려운 얘기가 되지만 한 번 패턴 익히고 나면 껌 이렇게 맞출 줄 알아야 돼. 자 됐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이제 처분 제한등기 한 번 주제 나가볼게요. 처분 제한등기는 이 정도 골격은 알고 문제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돼. 처분 제한등기는 자 가압류 가처분 두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돼.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보존받고자 하는 채권 있죠. 가압류는 어쩐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하느냐 금자, 돈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 재산 가진 사람에게 채권자가 가처분을 건다는 건 금전 아니면 금전 외의 채권 금전 외의 채권 자 두 번째 가압류 걸 수 있는 권리, 가처분 걸 수 있는 권리 다 가능하죠?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다 가압류 걸 수가 있고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다 가처분 걸 수가 있고 자 똑같은데 자 이제 문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압류, 가처분 걸 수 있음 없음 있음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가압류, 가처분 둘 다 걸 수 있다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다랬지 않습니까? 이미 했어요. 가등기를 목적으로 처분 제한 걸 때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는 다 되는데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처분을 걸 때 무엇을 막는 가처분은 등기해 주지 아니한다 본등기를 막는 가처분은 등기해 주지 아니한다 그거 하나 마지막 방법 자 소유권을 가압류 걸 때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압류 걸 때는 부기등기로 그럼 가처분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이죠 주등기 부기등기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가압류 가처분 들어가느냐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압류 가처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동일한 원리가 이렇게 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내용 이제 알고 문제 한번 읽어보자 36번 등기 오른 거 1.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X. 가압류가 걸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똑같은 해 1번 2번 똑같은 원리죠 가압류 가처분 걸린 부동산 모두 처분할 수 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3번 가처분 등기는 금액 금액은 돈이잖아요 돈을 적어야 돼요 아니면 돈 외의 채권을 적어야 돼 돈 외의 채권을 적어야지 청구 금액을 기록하는 건 가압류 등기할 때 청구 금액을 기록하는 거니까 이것도 X 4번 등기된 임차권 가압류 등기 임차권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죠 임차권 가압류 걸 수 있음 가압류 걸 수 있는 권리 가처분 걸릴 수 있는 권리 다 가능합니다 4번 5번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채권제 말수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 X 가압류 가처분 법원에 촉탁으로 가압류 가처분 하죠 그러면 당연히 가압류 해제할 때 풀어줄 때 가처분 해제할 때는 법원에 촉탁이 있어야 풀어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가압류 가처분 법원에 촉탁이듯이 가압류 가처분을 말수할 때도 뭐에 의해 말수된다? 법원에 촉탁에 의해서 말수하는 거지 채권자가 직접 등기에서 가서 신청해갖고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 풀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308페이지로 와보세요 308페이지 보시면은 39번 25의 문제 등기 신청 틀린 거 다툼이 있으면 8례이야 1.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된 후 가처분 채무자가 등기 임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등기 이후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틀린 이유는 자 이제 뭐 때문에 틀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려웠던 문제였었는데 자 이제 정답은 요건데 자 이제 볼게요 요거 가처분권자가 본안 토지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이제 전제로 하는 법조문의 얘기를 사례로 지금 푸른 거 사례로 시험 문제 출제했던 겁니다 가볼게요 소유권이 지금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된 상태에서 이 땅에 소유권 가압류가 잡혔단 말이야 A에게 그 다음에 이 땅에 자 이제 비라는 사람에게 매매했는데 땅을 갖다가 매도인이 안 넘겨주니까 매수인이 가처분을 갖다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가처분 촉탁이 들어와서 등기부에 법원의 가처분 등기가 이렇게 등기됐단 말이야 매수인이 가처분을 걸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 이 갑의 땅에 돈 받으려고 채권자가 가압류 걸어놨고 매수인이 땅 안 넘겨주니까 가처분을 걸어놨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처분 걸린 이후에 이 땅이 제3자에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가처분권자가 이제 땅을 갖다가 법원에 안 넘겨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소에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거란 말입니다 판결에 따라 지금 비라는 사람이 무슨 등기 신청하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죠 누구를 상대로 갑 가처분 채무자가 지금 갑이지 않습니까 그럼 갑을 상대로 판결에 따라 지금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 등기된 거 모두 등기관이 직권 말수한다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라고 해놨나 전부를 단독 신청으로 말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요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면 가처분 이후 지금 넘어간 게 지금 몇 번 등기 4번 등기 하나죠 하나 더 해볼게요 가업료권자도 법원에서 돈 받으려고 땅에 가업료 걸어놨는데 돈을 안 주니까 가업료 안 풀어주고 자 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법원에 확정 판결 받으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 법원에 경매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를 붙여버리게 되면 여기에 강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갈게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송에서 이겨갖고 판결받아갖고 매수인이 지금 무슨 등기 신청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본 지문이 가처분 이후 가처분권자가 땅 소송에서 이겨갖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가처분 이후 4번 소유권 등기하고 5번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를 갖다가 모두 전부 누가 비가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틀리다는 거야 왜 틀릴까 그거를 지금 찾아내라는 거야 안 찾아도 돼요 등기관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도 없는데 법무사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있나 그런데 내는데 어떻게 출제하는 사람이 등기관인데 중개사분들은 무슨 자기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등기관도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데 자긴지 알고 착각해 이 시험을 그런데 출제를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법에도 그 사람 등기관 기준으로 출제를 하라고 법령상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x요 왜 x냐면은 자 할게요 4번은 말소 신청을 토지 소송에서 이긴 비가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5번은 이거 말소 신청을 못해 왜 말소 신청을 못하는지 보세요 누가 이거 경매 붙인 거지요 감유권자 어디 있지요 그러지요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송 비해서 이기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 가처분권자가 토지 본안승서 판결을 받은 사람보다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이 경매가 중단이 된다 계속 진행된다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중에 할 때 땅이 가압류 걸린 땅을 매매해서 매도인이 땅 안 넘겨주죠 가처분 걸어도 이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땅 소송에서 이겨도 이 사람이 맘먹고 본안 판결 받아서 그 다음에 강제 경매 붙여버리면 이 땅 소송에서 이겨서 등기해도 이 경매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땅 뺏기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할 때 이렇게 허위로 가압류 채권을 올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들어와서 땅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거의 허위 얘기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경매를 붙여버리면 이 경매를 갖다가 땅 소송에서 이긴 자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로 채권을 올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중에 실무상 그럼 여기서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틀리다 이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등기라 하더라도 이 5번 등기는 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처분 이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판결 받아갖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내 뭐 어떻게 해 이런 건 가볍게 이제 나중에 한번 지금 들어보는 걸로 족하고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가볍게 패스 뭐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등기법에 12문제에서 여러분들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만 맞추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는데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어 그 다음에 해볼게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 42번 이런 것들 정도를 맞춰야 돼 지금 이제 25의 기출문제 이런 거는 틀려도 되는데 42번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맞춰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오른 거 1. 가압류 소유권을 가압류고 할 때는 부기 X자 주등기 이런 건 맞춰주셔야 된단 말이야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된 토지에 땅 처분할 수 있다 그랬으면 없다 그랬으면 있다 그랬으면 있다 그랬으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로 가야지 3번 가압류 말소는 공동 신청하고 말소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법원의 촉탁 이것도 X네 4번 가처분이 걸린 경우는 피보전 권리를 돈을 적어야 돼요 금전 외이체권을 적어야 돼 금전 외이체권을 적어야 되니까 4번도 틀렸지 그럼 맞는 건 5번인가 5번 부동산 공유 지분 가압류 걸 수 있음 없음 있음 네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맞춰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 25회 같은 이런 문제는 포기해도 되지만 자 됐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한 문제 정도 풀어봐요 2번 두 문제 풀어드릴게요 2번하고 5번 이 정도면 이의신청 충분해요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옳은 거 자 거기에 들어봐요 이의신청은 뭐냐면 등기수에 등기관이 하는 사람도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이 등기 민원을 처리해주는 사람인데 그 등기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했을 때 민원인이 그 부당한 민원 처리를 한 등기관의 잘못에 대해서 잘잘못을 물어보는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감을 잡고 1번 갑니다 자 2번 1번 등기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X냐면 이의신청서는 부당한 등기 사물을 처리했던 등기관한테 갖다 내야 돼 그래갖고 그 사람 공무원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왜? 그 공무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업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의신청서 법원에 제출 아니면 등기관에게 제출 등기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2번 당부당은 이의심사시 기준이 압니다 결정처분시 기준 결정처분시 당연히 그러면 2번 지문을 갖다 틀린 걸 안다면 3번 지문도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결정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을 적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로 가야 돼 없다로 가야 돼 없다로 가야겠지 4번 이의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등기관의 업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나중에 결정해줘야 정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 틀렸어요 5번 이의신청 서면으로 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이 정도 인식하시면 되고 자 이제 한 문제 더 5번 문제 법무사기 출문제였는데 쉬워요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이제 오해 들어보세요 이게 뭐를 묻는 법무사기 출문제냐 하면 한 번 알고 나면 쉬워요 여러분들 각하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은 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각하 결정을 해야 돼요 바꿔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등기를 해줬으면 문제가 돼 그럼 가보죠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은 각하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있지 않습니까 29조에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는데 그 11가지 사유에 해당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등기관은 자기가 공정하게 업무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 어느 하나 사유를 적어서 빠꾸를 시켰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건 민원인은 모두 11가지 사유에 대해서 그 각하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1호 사유로 각하 결정해서 2호 사유로 각하 결정해서 3호 사유로 각하 결정해서 7호 사유로 당신 등기 민원을 안 받아서 각하해서 그 근거를 갖다 쓰게 돼 있어 그럼 등기관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각하 결정 사유로 빠꾸를 맞았건 빠꾸를 맞으면은 그 빠꾸 맞은 사유를 불문하고 모두 이의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요쪽이요 각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등기를 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자 29조에 1호 각하 사유하고 2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걸 간과해서 등기했을 때만 2, 3호 수가 있고 29조 그러면 3호에서 1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해서 등기했을 때는 이의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원리를 알면은 법무사 기초 문제는 금 같은 문제 이게 딱 15초가 안 걸려 이 문제 푸는데 등기관 차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찾아보라는 거죠 1번 끝에 봐요 끝으로 가봐요 등기된 경우 빨리 등기 밑줄 2번 빠꾸 밑줄 끝에 각하 3번 끝으로 가서 빠꾸 각하 밑줄 4번 끝으로 가서 등기 밑줄 5번 끝으로 가서 등기 밑줄 됐어요? 자 끝 더 빨리 푸는 사람 원리 알면은 이거 5초면 풀어요 이 문제 자 갈게요 두 가지로 나누잖아 각하가 있고 등기가 있죠 그러면 무조건 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이 단어로 나오면 그 앞에 수식어를 안 봐도 다 이의삼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 모두 이의신청의 대상이니까 그럼 앞에 수식어를 끝에 우리 밑줄 친 거 다섯 개에서 각하라는 단어로 끝난 경우는 다 이의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하로 나온 거 몇 번 몇 번 자 2번 3번 반락 2번 3번은 무조건 이의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죠 나머지 몇 번 나와요 1번 4번 5번 갖고 자 1번 4번 5번은 이거잖아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데 위반해서 등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2번 1번 4번 5번은 뭐를 갖고 봐야 돼요 밑줄 친 앞에 각하 사유가 뭐가 나오는 경우 1호가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수식어 나오면 이의신청 대상 그거가 아닌 경우는 이의삼을 수 없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1번 봐요 앞에 수식어에 뭐로 나와요 1번 정답 아 1번 정답 1로 가잖아 지금 1번은 지금 1호 위반이에요 2호 위반은 1호 2호 위반 사유가 아니야 아니니까 1번 정답 그러면 확인 4번은 가봐요 4번 이거잖아 이거 2호 5호 5번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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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9월 10월도 마지막 잘 정리하시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1차 단 1,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1차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비중을 갖다가 똑같이 두지 마시고 1차 비중을 5대 1,2차를 5대5로 생각한다면 1차 비중을 갖다가 60까지 늘리셔서 공부하셔야지 1차와 2차를 똑같이 5대5 비율로 공부해 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1,2차를 병행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의 비율을 갖다가 1차를 끝까지 60%에서 70%까지 비율을 높여서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